서둘러! 하이! 그렇지! 패션! 니 확, 세리, 조디를 세리, 마, 조, 아니 죄송합니다. 니 확, 세리, 조디를 세리, 그냥 꼬매야 정신을 차려. 아가리 서류만 다 왔을 때 맞아야 정신을 차리려고. 강냉이 털릴려고. 시끄러. 제가 어딜 봐서 남잔데요? 넌 성격이 남자잖아. 니 확, 세리, 조디를 그냥 꼬매야 정신을 차리려고. 아가리 서른만 다 왔을 때 맞아야지. 저 아구지 털릴려고. 죄송합니다. 아, 숨이 안 됐는데.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